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격 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원안에 사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청자분께서 이 내용을 문의해 와서 오늘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사진을 중군 프로필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서 다양한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앱은 플레이스토아에 가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에 보시면 앱 검색창에 여기다가 픽스아트라고 입력하십시오. 픽스아트. 픽스라고 입력하면 아래에 보시면 픽스아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설치가 나옵니다. 이런 앱을 설치하실 경우에는 항상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십시오.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하셨으면 설치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열기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정을 만드실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인데 아무거나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계정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어려우시면요. 계정을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가 뭐냐면요. 계정을 만들게 하면은 이 앱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잠깐 잠깐 사용할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광고입니다. 광고니까 이것을요. 위에 보시면 꽃표 있죠. 꽃표를 대체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픽스아트에서 기기의 사진 및 미디어에 억세서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무릅습니다. 허용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플레이스도하에서 앱을 처음 설치해서 들어오는 방법이고요. 또 설치한 후에 들어오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앱을 설치한 후에 앱을 실행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픽스아트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에 보시면은 건너뛰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요. 계정을 만들 필요 없이 바로 건너뛰기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을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의하게 나옵니다.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를 대체하면은 건너뛰기가 나옵니다.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건너뛰기가 나오죠. 건너뛰기를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래에 보시면은 브라우스 더하기가 있습니다.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똑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요. 사진을 원안에 넣는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안에 사진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것은요. 자신의 갤러리입니다. 갤러리이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모두 보게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갤러리 쫙 나오죠. 여기서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터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에다가요. 둥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요. 도구를 터치해 보면요. 여기 여러가지 도구가 많죠.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편집하는 앱 중에는요. 이 픽스아트와 스냅시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앱이 스마트폰에 포토샵이라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앱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구요. 오늘은 여기서 사진을 오르내내는 작업을 할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모양 자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은요. 아래에 보시면은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옆으로 옮겨 보시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가운데 좀 이렇게 잘라내기가 있습니다. 가위의 모양이요. 이 부분을 터치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광고입니다. 꽃표 하십시오. 꽃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아래에 다시 메뉴에요. 모양 자르기가 있습니다. 모양 자르기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네모로 할 것인지요.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 자르기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원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원이 나왔습니다. 원이 현재 빨간 부분이 사진이 오르내내는 겁니다. 확대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요. 손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확대하시면 됩니다. 확대하셨어요. 옮길 경우에는요. 이 가운데에 누른 상태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부분을 누른 상태로 확대 축소 하시면요. 이렇게 가로 세로 정확한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눌러서 확대하면은 타원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 타원형 되죠. 이렇게요. 지금 현재 편집 작업 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요. 위에 이 화살표를 터치하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쳤으면요. 오르내실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체크가 있습니다. 체크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원 안에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운받으면 됩니다. 다운받으실 경우에는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 부분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뒤에 화살표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는 곱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디에 다운받을지 묻습니다. 저는 갤러리에 다운받기 때문에요.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을 다 하셨을 경우에는 위에 완료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광고입니다. 커피하십시오. 갤러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픽스아트에서 만든 동그란 투명한 사진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럼 이번에는 동그랗게 만든 사진을 다른 사진에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할 때는 또 다른 앱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별도 앱이 필요 없이요. 바로 갤러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요. 바탕화면을 하나 고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 이건 해볼까요. 일단 터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 위에요. 방금 만든 동그란 사진을 이렇게 합성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은 현재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아래에 보시면은 연필이 있습니다. 편집입니다. 연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또 아래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맨 오른편에 요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것이 바로 다시 갤러리 아이콜입니다. 요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 이렇게 하면 다시 갤러리에 왔습니다. 여기서요. 방금 만든 사진 있죠. 이 사진입니다. 동그랗게 만든 사진입니다. 이것을 터치하십시오. 터치. 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여기서 체크하십시오. 체크하면은 배경 이미지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예. 이 사진 위에요.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동그란 사진이요. 확대하실 경우는 이 부분을요.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확대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다 하셨으면은 빈 곳을 터치하십시오. 그럼 해제가 됩니다. 깔끔한 바탕화면에 자신이 만든 동그란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다시 이 사진을 저장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 위에 보시면은요.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터치하십시오. 터치. 요렇게 하면은 합성된 사진이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첫 화면에 가보겠습니다. 방금 합성한 사진이 요기에 저장되었습니다. 터치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자신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사진을 다양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안의 사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